항상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펀드사이 여러분들 자산을 이동해 가지고 뭐 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미국 같으면 여러분들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징벌적 여러분들 그런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건데 그 이후에 다 없어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이걸 아무도 상시하게 중간중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직을 어떻게 보장하겠냐 이야기죠. 그게 이런 궁금한 겁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오리지널 상장지수 펀드인 spy나 ivv나 voo에 투자하게 되면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전하는 과정에 손해를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러면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보시죠. 오늘 하나 더 다루는데 이 퇴직연금을 대개 이제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참 재미난 이야기네요. 10명 가운데 9명이 원금 보장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퇴직연금을. 그럼 원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은 왜 원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냐. 많은 사람들이 운용회사를 안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용회사를 믿지 않고 그냥 운용회사들이 자기들이 수수료 벌어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가입자의 90% 10명 가운데 9명이 원금 보장에 몰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하도 수익률이 낮으니까 물가 상승률도 커바를 못하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을 좀 올리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국리를 해 가지고 조금 수익성이 강한 공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놨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명 가운데 9명은 무조건 원금 보장이다 이야기. 원금이 어떻게 보장되냐 이야기죠. 원금 보장 상품이 맹목상으로 여러분들 보장이 되겠지만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을 하시거나 정년 전후분들은 대개 앞으로 20년에서 40년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 사이 여러분들 국내 정신은 어떻게 바뀌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원금 보존을 좋아하는 것은 은행원 때문이 아니라 민족성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금 보장 자체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언젠가 여러분들 미국의 한 19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자기 노후 자산관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블로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금을 여러분들 보장받는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거 아닙니까. 앉아서 고스란히 여러분들 100만 원이 50만 원이 돼버리니까. 여기 보시면 노후 생활비를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상품 선택의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원금을 지킬 수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그냥 다 압도돼 가지고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수익성 재고나는 제도 지지에 맞춰서 딜펠 디폴트 옵션을 미국 영국 등 금융성진국처럼 실적 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명 가운데 9명이 그냥 원금만 보장되면 됩니다. 뭐 이런 투자를 계속한다는 건데 거의 모든 직장인이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로 쓸 노후 자금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 절대로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뭡니까. 그냥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디폴트 옵션 도입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빼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 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여러분들 자산운영사 자체를 별로 안 믿는 겁니다. 주식행을 해봐야 사업비로 정권회사만 배부르고 가입자는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불신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도. 퇴직연금은 퇴직자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것을 고위험군에 투자한다고 진짜 누구 좋으라고요. 정권사가 파는 펀드 상품들 중 제대로 이익 내는 상품이 있습니까. 사고 팔고 스스로 장사하는 펀드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불신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9명이 그냥 원금 보장행을 원하는데 그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해외 주식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제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오리지널 회사들이고 원래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었으니까 1990년대 말부터 되게 등장했으니까 이제 미국도 한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상품들 아주 기자분이 잘 정리했어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은 s&p500이나 나스닥을 여러분들 들어가고 좀 공세적인 사람은 미국 반도체 섹터 투자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운용수수를 좀 올려 가지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만들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거론하는 것은 좋다. 환전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한국의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 자산을 해외 상장지수 펀드를 살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자산운용의 본부장께서 장기적인 퇴직금이나 연금 목적이라면 과세의 이현 혜택이 있는 계좌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 펀드를 선택해야 유료. 국내 회사 거를 사고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그냥 해외 직접 본인이 거래를 터 가지고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도 빛과 그림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업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같으면 직접 투자한다 이야기죠. 일단 나는 믿어야 되니까 믿을 수 있는 데를 투자하겠다 이야기죠. 그리고 개별 투자보다는 가능하면 상장지수 펀드 투자를 해야 되죠. 개별 투자는 20년 30년을 가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회사가. 이제 보니까 참 이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은 미국은 대개 직장인들이 개인 은퇴구자 IRA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를 많이 활용하죠. 1년에 한 6천불 어떤 경우는 7천불까지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도 그러면 과세 혜택들이 주어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IRA 계정을 1년에 6천불이나 7천불 집어넣으면 자기가 주식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발적인 거죠.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401k를 많이 활용하죠. 이거는 개인이 일정 부분을 내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매칭해서 내주는 그러니까 이 401k하고 IRA를 가지고 여러분들 노구를 많이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찰스 핸디 찰스 핸디가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큰 정권 회사인 찰스왑 23살짜리 이름들 찰스왑의 딸 이름 입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딱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분산되고 운용수술과 저렴한 펀드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1년에 6천불을 계속 부어나가라 그 따님이 이제 50대 후반이 돼가지고 퇴직할 때 찰스왑 잡지에 나와가지고 기자가 물어보죠. 그럼 노후 준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니까 따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23살 때 회사에 처음 입사해가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상장지수펀드 두 개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좀 많이 분산된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했을 겁니다 spi 그 다음에 qqqm spnp500을 추종하는 그런데 아마 다른 회사가 안 샀겠죠 찰스왑이 갖고 있는 상품이 schg라는 상품이 있었으니까 schg라는 상품이 이제 이런 s&p500 가운데서도 250개 기업으로 줄여가지고 투자하는 거니까 조금 더 수익률은 높죠 그거를 여러분들 가입해가지고 노후 준비가 웬만큼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아버지 돈하고 딸 돈하고는 다르니까 한국은 아버지 돈은 나중에 내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의 켤딕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하고 이런 자식 돈하고 다른 거죠 아버지 돈은 아버지 돈이고 아버지가 다음에 좀 주면 좋은 거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완전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금융 지식을 자식들한께도 그걸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개별 지식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지수펀드에 약간의 운용수수를 주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지금 잘 나가지만 20년이나 3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는 보장은 없잖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래 가겠죠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딱 되는 거예요 그런 맥을 착하게 집어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부모들이 뭐 그런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부동산이나 이렇게 하지만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한 분야에 몰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상권이 이동하거나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뭐죠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